오늘은 저희가 말레이엇니를 만나러 갑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숙소 앞까지 데릴러 와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1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기 파란차! 파란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생겼던 저희 아이 성이예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중국의 의상이예요? 아니면 말레이었요?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푸트라자에 안 가보셨다고 해서 아, 지금 푸트라자에로 바로... 아, 그렇구나. 지금이 우기가 아닌 게 맞죠? 아니에요. 저희 도착하자마자 계속 비가 와가지고 헷갈려. 잘못 알고 왔는지... 분명 아닌데... 2월부터 검기 시작인데 요즘은 우기구, 검기구가 없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교하고 한국처럼 장마처럼 그런 기후이 맞아요, 진짜. 심각해요. 에펜티아님. 네. 어디 가시나요? 네. 제가 글쎄... 왈레이 언니님과 번개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뭘 해야 되지, 지금? 꽃단장을 해야 되는데요. 단장할 거리가 하나도 없잖아, 어떡해. 화장을 뭐 저기... 아니 화장품이 없어. 선크림에 가서 발라. 선크림에도 발라야 되니까. 선크림에도 발라야지. 지금 한 두어 달째 사람을 못 만났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을 못 만났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어, 지금. 엄마 너무 오래 만나면 심장밥이 걸릴 때. 잘 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엄마, 긴장하지 말고 잘 하고 와. 알았어. 바이. 바이, 잘 다녀오세요. 엄마, 잘 다녀와. 이제 우리 세상이다. 오빠가 없어. 자,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이름이네 뭐 할 거야? 이거 마음대로 만들어야 해. 그래? 아빠랑 같이 저기... 사은지 해볼까? 이거 하나 같이 도와줘 하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와... 자, 방금 아침에 제가 총알 개발했는데 어, 브라운 아이즈. 아빠가 좋아져서 어, 엄청 많이 좋아지게 됐는데 다시 한번 고쳤습니다. 야... 고생했어, 아들. 엄마가 없어서 재밌긴 온다는... 그지? 아까 엄마가 걱정돼가지고 전화했잖아. 엄마, 즐거운 거 같았어? 정말 즐거워. 안녕하세요. 인친현친. 너무 쉬워서 삐졌어요. 말레... 말레이연니를 제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인친현친으로. 2주 안에 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잘 볼게요. 네. 저 밖에 좋아해요, 원래. 어우, 너무 멋지다. 만나러 오기 잘했다. 너무 긴장했었는데, 막. 네. 저 밖에 좋아해요, 원래. 어우, 너무 멋지다. 오지 말레이시아에 이런 게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오지 말레이시아에 이런 게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럼? 그리고 나. 고마워. 슬기고사. 우와 이게 꽃 차구나아. 사고. esqu사. 바드로우니까. air. 엄마가 귀가할 때 전화할 거니까 전화 걸지 말아줄래? 엄마 너무 기분 좋아 보이지? 근데 좀 이 긴 나무 박두기가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오 잘 나온다 엄마 없이도 오! 아빠 저 못 찍었어? 오 물 나왔다 오 문까지 나왔어 우와 대단한데? 피로가 올라온다 터널 터널 누가 왔다! 누구야! 까꿍! 누가 왔다! 누구다! 누구야! 오!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누구냐고! 어서오세요 선물이다 나무한 선물입니다 선물이 갑자기 칫솔인 것 같고 꽃의 치약과 루미를 위한 코코넛 화이트 갑자기 수많이 나게 됐는데 두 날짜가 재미있게 잘 보내고 계셨어요? 네 엄청 재미있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꽃 시원했으니까요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처음으로 인스타그램 인친현친을 실현하지 않았겠어요? 유명하신 말레이언님과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만났는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에서 한식당을 경영하고 계세요 프랜차이즈여가지고 매장도 꽤 많이 있고 인생 사는 이야기도 듣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데이트를 찐하게 하고 왔는데 너무 멋진 분이셨어 사업을 여기서 다 읽어내셨더라고 맨몸으로 전 진짜 20년 전에 이민을 오셔가지고 20년 진짜 오래됐다 그때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이민 올 정도면 되게 선구적이지 않아? 어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 사업가셔 보니까 와 CEO로 만나고 왔었구나 그렇지 CEO로 만나고 왔지 그냥 말레이시아 언니인 줄 알았는데 말레이시아 아니고 CEO분이신다 정말 계속 수리 중이었는데 이제 다 걷어내고 너무 오우인 줄 알았다 되게 딱 로즈 느낌이 나 뒤는 세종식이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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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가 쿠프라자의 핑크모스크 라는 것도 봤는데 멀리서 봤을 때 하고는 다르게 가까이 오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우 아 이거 걸쳐야 되는구나 룸인 안 입어도 된대 그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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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오우 오우 좋겠어 지금 Axe 이름이 너 종교에 관심 있잖아. 코란이에요. 코란. 지금 좀 편안한데 처음에는 사실 좀 무서워서요. 우리의 약간 편견. 좀 거무잡잡한 사람들이 약간 무뚝뚝한 표정 찍고 있으니까 웃지는 않고. 춤부터라는 게 없고 딱 여기 정정적인 말레이분들만 계시고 약간 잘못한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를 제대로 녹이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말레이들이 사는 데를 가죠. 근데 보통에 오면 몽케라 이런데 오면 한국사람밖에 없고 다 외국인 살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똑같아요. 말레이시아 왔다는 거를 그냥 돈만 낼 때 말레이돈을 낸다는 것밖에 못 느낄 건데 거기서는 정말 무슬름료들 속에 있었어요. 제대로 살았네. 제대로 살았는 건 맞아. 인정받으니까 좋다. 마막이 종류가 있어요. 차이니스 마마도 있고 말레이 마마도 있고 인디아 마마도 있어요. 그런 마막 그런 데 가면 온갖 종류 음식들이 코너코 있어. 그런 걸 마막이라고 해요. 캔틴이라고도 하고 그런 데 가면 다 싸요. 맥시멈 심림기핀. 그렇구나. 중국 마막 가면 돼지고기도 있고. 여기 동네에는 편의점에서 술을 안 팔아요? 저희 동네에는 전체가 그냥 다 술은 없어요. 한 번에 담궈봐야 해. 너무 두꺼워. 그 뒷 Shoes stop 좋은 맛. 가장cers. 지금 건배하는FO도 또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group Cheap 방식을 잘 구매하는 것도 csak cetera. 그냥 고소하며 욕실하는게 더 gern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메인没 되cano는 것 같아요. 여기는 경비원으로도 입은 물량이야 와...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경비하시는 분들인가? 어떤 전통 이사를 입으신 것도 아닌데 같이 사진 찍는 걸 관광객들이 좋아하네 바지같은거는 정통한 사이와 같은거 어 그런거 같아요 이 사람들이 경비원이 아니고 종교담당이군요 저희도 사진 한번 찍으려고 기다려봅니다 트리키에 사원하고 뭐가 다른거 같아? 구조물이 많긴한데 뭔가 안에 있는 가구가 별로 없어요 가구가 별로 없어 그치 트리키에 뭐가 많았어 그치? 장식이 없다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트리키에는 좀 오래된 곳 말레이시아 오시면 꼭 오셔야 되는 곳 트라자야 사원 핑크 모습도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그럼 호숫가로 내려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덥습니다 좀 덥다 속도가 높아 기본적으로 이 옷 입어봐요 말레이시아의 모스크도 매력이 있네요 나름 그 역사가 막 길지 않으면은 어떤 그런 신성함이라던가 그런 어떤 종교적인 기운이 좀 덜하지 않을까 라고 속단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고 확실히 아름답습니다 와보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만점 부분이 아니네 너무 많아요 어디 좋다 이게 응 투비안공원 같은 느낌 양쪽으로 뭐가 딱 있었는데 지금 이제 좀 덜생겼어 여기 오니까 뭔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바빌론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좌우로 약간 모스크하고 이런 성벽 같은 느낌? 멋진데? 건물 양식 같은 게 좀 다르다 그지? 여기가 바로 푸트라자야의 호수공원입니다 와 여기서 보니까 제대로 보이네 여기 총리가 사는 집 약간 서양식으로 지어놨네 한국에 있어 이게 왜냐면 좀 싸게 저렴하게 끝에 가면은 저희는 지금 푸트라자야에 있는 금다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먹자로 유명하고 예를 들어서 버블티 여기가 만약에 어떤 브랜드가 유행을 하면 제일 먼저 1호점으로 들어오는 데가 쓰리페탈링 여기에 시도를 하는구나 여기 유명한 가게는 쫙 있겠네요 모노 다 유명해요 제가 좀 에그타르트 유명하고 저희가 도착한 곳이 쓰리페탈링? 여기 쓰리페탈링 여기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스리페탈링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의 한식음식점을 경영하고 계시는 말레이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룸이 준비됐지? 고기! 고기! 이렇게 많이요? 고기맛이 너무 좋은데? 고기맛이 케이크 골라도 돼 정기! 고기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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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 오고 계신거지? 소야 소야? 손두부 우리 나라의 입만해 그거 많이 했네 네 바로 고기 향이 나와 푸딩간짜 이런 차를 또뿌파라고 해요 또뿌파 그래서 두부가 콩으로 된 같은걸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설탕수수하고 이걸 같이 먹어요 식사 대용 간식처럼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간식처럼 5개 먹기 되게 좋아요 땡큐 아 여기구나 오늘 저희가 여기 푸알라룸푸르에서 다올의 한국식당에서 식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식당처럼 한국식당이에요 한국식당입니다 청각처럼 아까 말하던 슈퍼주니어룸 네 슈퍼주니어룸으로 가봅시다 슈퍼주니어가 직접 가면 슈퍼주니어 성주슬레 같다 여기가 성주슬레 성주슬레 성주슬레입니다 여기가 여우기가 앉았고 와우철이가 앉았고 의자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2010년 3월 3월 20날 24일날 음식을 하고 20날 컨셉하고 그전에 이제 역시 사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알아서 메뉴 오마카세 메뉴가 올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두달만에 한국식당에 사실 왔어요 왜냐면 계속 외국에서 있는 동안에는 한국 음식을 저희는 안 먹는 편이거든요 현지 음식을 많이 맛보려고 그래서 한국식당에 왔었는데 오랜만에 여기 딱 들어오니까 한국같아요 느낌이 엄마 어쩔 수 없이 와야돼 그래 한국같아요 콜라 콜라 얘들아 막걸리 같은 거 네 한참에 맡아볼게요 신선한 과일 냄새 같은 게 그냥 일반 콩을 갈아서 걸은 거 같은데 되게 마일드 마일드예요? 따로 이름이 있나요? 소약이긴 해요 맞아요 건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김치를 먹어봐야죠 가장 맛있는 건 소장이 너무 좋네요 김치 맛있어? 맛있어? 김치 맛있어? 김치 맛있어? 김치 맛있어? 김치 아줌마가 만든 거야 대박 고기 소고장 찍어서 먹어 네 고기도 맛있어요 대시블리처 중에 하나인데요 무슨 김치야? 진짜요? 대시블리처 이거는 밥만 포션을 하락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뭐예요? 물삼이에요? 한국에서 온 물이에요? 귀한 거는 완전 막 바닥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의 그거라 되는 말 이거 대박 대박 주로 차도 끓여먹고 이러니까 대충 있어요, 흰쥬. 저는 결혼하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는데 지금 이게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니까 시작, 시작.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행복합니다. 한 10만 되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걸 늦췄잖아. 그래서 아직 아니야, 우리 아직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 벌써 꿈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그만한 겁니다. 10만 안 되어도 되니까 그냥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려고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이. 유명한 사람이 안 돼도 되고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되는데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게 꿈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진짜 맛있고. 회사 간나요? 서울에 오셨을 때도 서울에 오셨을 때도 하시고 계속 오셨다고 연락이 나와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따뜻했고 오랜만에 진짜 한국의 정을 말레이시아에서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진짜 한국에서도 느낄 수 없는 한국의 정을 말레이시아에서 느끼고 갑니다. 외국에서도 항상 따뜻하게 느낍니다. 말로 다 표현을 못 했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웠던 한국의 정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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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2월에 보고 지금이 6월이 되었으니까 3개월 만이네요. 3개월 반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저희가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은 작게나마 저희도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나 캠페인 가고싶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않고 항상 보던 분을 또 뵌 것 같네. 나도 그랬어. 그래서 헤어질 때도 그렇게 뭔가 아쉽지가 않고 또 만날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교감을 할 수 있고 얻는 게 많다고 해야 될까? 뭔가? 대화를 나누면은 그게 정보가 됐던 어떤 정신적인 교류가 됐던 공감이 됐던 내가 얻은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 것도 맞아. 그래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 우리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잘 경청해주고 반응을 해주시니까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은 사람은. 세대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편안하고 덤덤하게 자기 삶을 얘기하는데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집에 갈까요? 그래요.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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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